여기 왔습니다. 2시간 걸릴게요. 왜 겟댓게 오셨나요? 저희가 만날 뒤로 1시간 5시였는데요. 다녔나요?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 시간 약속에 빠릿빠릿하게 오시면 비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바로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. 오늘 비가 오셔가지고 불러드리는 것입니다. 비가 오셨습니다. 그리고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. 그리고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. 맘에 불타올라 더 나와도 진짜 모르겠지만 내 눈을 높여서 어디야 누군가 오늘의 눈이 나와 너와 볼 것 같아 늘어진 맘에 당장의 빛어 오늘의 눈이 나와 내 눈을 높여서 내가 내 눈을 높여서 나는 랩을 높여 나는 별빛에 은은한 별빛에 추억이 너와 나무의 나무다 땅에 남게가 될 거예요 매운의 이븐에το 힘들ých 사이에서 선택한 resent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